유도하지 않았던 SNS를 통해서 많은 해제들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많은 도전을 해야 했었지만 고민도 많이 했고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에 너무 크게 끌렸었고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연기에 아까랑 똑같은 것 같지 않아? 알았어. 그리고 SNS에 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영화 관련 질문으로 해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